자, 이거 뭐지? 너 죽였어! 여기도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남서쪽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아니었습니다 이거까지 아닐지 몰라 이거 진짜 이건 줄 알았는데 아 이건가 설마? 아 설마 저기는 뭐 갔다 왔었잖아 좀만 더 가보자 어 늑대다 이 가죽 뭐하러 갔었죠? 아 근데 잡은 애들이 맞으면은 뜨지 않았을까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무리지어 있다고 뜨니까 챕터 3에서 한번 확인해야겠다 그쵸? 이거 넘어왔을 것 같아요 아마 잡았으면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얘는 가죽은 언제 나오길래 가죽 나온다고 안 뜨냐? 어우 야 뭐야 이렇게 흔한 힐 이렇게 흔한 분이었어? 그리고 아 뭐야 아 너 또 왜 그러니 아 이거 끼고 있어 이렇게 끼고 있어 아 누가 줬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흐 받은 것만 기억나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기분 나쁜 일을 당했는데 누가 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했다만 기억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가도 의미도 없잖아 여기 뭐 있어? 뭐야 이쪽이 갈 수가 있다고?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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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겨울늑대군요 깜짝이야 여기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아 남쪽이 남서쪽이라는게 아아 아아 아 알았다 남 남서라는게 여기서 남서쪽이라는거구나 아니네 다 뒤져봤네 이거 뭔데 여기 이거 뭘까요 불이 있네 일단 가죽해나 하죠 모르겠구요 가죽해나 합시다 가죽 가죽 데시켈에서 처분을 하면 된다 동료가 너무 없는데 뭐 찌꺼기들이라도 데려가야되나 더이상의 근접은 갖고 다니고싶지 않은데 야 들어와 흐흑 넌 히힛 넌 히힛 돈을 가득 훔칠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거야 좋아 얘네 레벨이 낮아서 제가 걸렀었는데 난 자면 안되지 까먹었어 까먹었어 장궁 플러스 1 장궁 플러스 1 건강이 17이라서 장궁 주고싶지 않은데 너는 슬링이야 얘 주면 되겠다 곰봉이 곰봉이 플러스 2고 웃기지마 슬링 할거야 장궁 슬링 장궁 슬링 이렇게 하죠 세서 모방 다 해주니까 얘는 있는게 낫겠지 방패가 있습니다 아 뭐야 너였어? 아 뭐야 너였어? 오일거밖에 안좋아 좋은거 없냐? 이거 니가 갖다 파는거야? 야아 저거 폭탄돌리기 아니야 나 반지도 줘야겠다 다시 슬링은 어딨어? 슬링이랑 슬링 탄환이 이제 무한인거죠 여기서 이렇게 8개 가져갑시다 내가 구매하지 않았나? 내가 확인만 했나? 에이씨 일단은 옮기자 버려 슬링 쓸 수 있지? 자 아 쓸 수 있네 나의 가격은 내 가격은 맨날이 가장 좋은 맨날이 자 육축봉 팔아주고요 서카로부터 보호가 있네 저 좋은게 있단 말이야? 저런 녀석한테 저 좋은걸 갖다 놨었단 말이야? 이 정도면은 아 아 아 왜 안 사고 자꾸 물건만 누가 핥아보냐고 물건 만지기만 하고 사질 않아 빨리 사 자 그치 활도 하나? 장검이었지 전사가 넷이나 필요할까? 화살 하죠 팔을 좀 줘봐 팔 좀 이거는 육 이게 뭔 차이야 이거는 왜 못쓰느냐 근데? 아 흰 요구치가 18이야? 와 저렇게 비싸다고? 이거 하나랑 화살 네 개만 사가자 응 꿈에 넌 이제 이거 끼면 되고 너도 쟤한테 줘 좋아 넌 넌 많이 있잖아 어 뭐게 많냐 보석도 다 회수해 가구요 아 이걸 왜 왜 줘 이걸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할 것 같죠? 12,000원이나 있네 이렇게 원거리를 세명 추가해주고 기존에 아이템 식별해서 팔면 더 비싸게 어 식별할게 있었나요? 아 식별할게 있구나 야 화살도 식별이 되네 어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반지 줘야죠 우리 슈퍼 반지 나중에 팔고 이건 반지 가져가 야 너가 근접인게 좀 그렇다 슬기 너무 없어서 반지 주고 아 여기다 끼자 눈에 잘 보이게 이건 이제 누가 아 얘가 오 점점 좋아져 마법사 로브는 아 아까 지팡이 식별 가능했었어요? 아 그랬군요 정신없어서 잊고 있었습니다 냉기 피해 아 너도 바꿔주자 마법의 곰봉 신앙의 갑주 얘가 알아서 쓰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태까지 계속 안 봤었는데 신성한 에이 뭐 쓰지도 못하는데 왜 있는거야 하퍼의 부름? 동료 생명과 살려내 하퍼들의 목적을 계속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유사하나 아 모든 생명체에 페널티를 받는다 잔이요? 난 저 거미 제다이건 본 순간부터 약간 뿅 같습니다 이 주문은 모든 생명체에게 발산되는 악한 기운을 감지 해낸다 아 악한 놈들 탐지 어차피 너 원거리 할 거니까 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방어력 5% 비율 가능하면 원거리에서 데미지 줄 수 있는 게 좋겠는데 동료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포의 내성굴림을 보유할 수 있다 오 좋은데 공격도 강해진다 아 왕축이네 왕축이 아닌가 암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준다 아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약간 근데 얘 멋있지 않습니까? 옷도 그렇고 약간 얘는 어울려요 옷이 보시면은 이 보라색에다가 파란 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딱 봐도 누구 얘기하다 말았지? 어 축복 괜찮은데 일단 축복 하나 넣고 파멸 오 이거 한 명 한정으로 모든 내성굴림 마이너스네 완전 약체화네 축복은 하나만 걸면 될 것 같고 회복도 사실 필요가 없잖아 피감기가 뭐야 화멸 화멸이 두 개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화멸이 좋네 이거 중첩은 안 될 것 같고 실명이랑 중첩이 되나? 실명이랑 돼야 되는데 실명이 지금 몇 감소가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4야? 만약 중첩 되면은 6이네 합쳐서 와 어썸하다 어썸하다 강역으로 마이너스 4는 진짜 좋다 이거는 식물들로 하여금 범인의 생물실 휘검게 한다 어 이거는 못 다룰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거 굳이 파멸 두 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힐이 사실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많이 자니까 숙면 많이 취하니까 축복이나 파멸 하나 더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쉬운 시간 9초 지속시간 6라운드 한전투에서 파멸을 두 번까지는 알겠는데 축복이 하나 더 있는 게 낫겠죠 축복은 좀 자주 쓰일 것 같으니까 좋아 풀파티 좋아 아 깜짝이 왜 이렇게 이모에 넌 듀얼 클래스가 되네 민첩 18에 건강 16 지능 17 야 지능 17에 지혜 시빌이야? 솔직히 나 이거 볼 줄 모릅니다 지능 지혜 볼 줄 몰라요 근데 지능이 보통 마법사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 써있네 직관력 상식 클레릭에 필요한 거고 아 다른 거네 약간 지능이 메이지야 지능 17이면 마법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뭐 지금 시프인데 시프가 아 능력치를 보자 기술을 소매치기 자물쇠 따기 아 자물쇠 따기 조금 더 찍고 그 다음에 메이지로 바꾸죠 어차피 이거 계속 쓰라고 해도 아니고 명성 영웅적 자물쇠 따기 자물쇠 따기 랑 소매치기로 훔치면서 다니다가 겨우치가 2,900 금방 올라가겠다 크으 우리의 주인공 공격 이동을 해보는 거 야 이게 무슨 깡팩파티야 궁수만 궁수만 둘에다가 슬링 하나 깨습도 깼겠다 이동을 하죠 굉장히 오늘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이쪽은 됐고 어이 많이 깼다 이놈의 오후거를 못 찾아서 문제지 이거 먼저 해보자 위에 있으니까 클로구드라는 녀석에서 타슬로에게 도둑을 맞았다 다시 여섯 명이서 나눠 먹는 거야? 콩 한쪽 나눠 먹는다고 겸치 얼마나 받는다고 지금 타슬로는 또 어디야 이름이 써 있겠지 뭐 도적 야영지 목적지로 이동불가 이게 베레고스트에서 받은 거니까 적어도 이쪽쯤에 있지 않을까요? 이리로 가봐 어? 전 동료 MBC냐? 그럼 뭐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같이 물어보시오 아 미안해 아 아오 오 오 확장팩이에요? 기절 다트? 10m? 신성한 화살 어 별게 다 있네 탄안도 플러스가 있구나 되게 비싸다 하나에 80원이야? 치우의 물약 치우의 물약 어? 치우의 물약 95원? 도둑질 통달의 물약 민첩의 물약 모든 물약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불꽃의 마법봉 화염구를 입힌다 화염구를 발사한다 충전 능력이며 오 야 멋있는 별게 다 있는데 5천원이나 해? 10m 69원? 아 그래요? 그럼 보스 잡기 직전에 들어가죠 최종 보스가 되면 바로 엔딩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는 걸로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어디로 내가 나왔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건데 아 아니 옆면으로 가죠 이야 6인팟이라니 뭐야 여기는 어디야 여기 먼저 가죠 여기서 거의 안 돌았네 맘만 봤네 아 여기가 거기구나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까 마흡 중에서 서커로부터 보호가 있거든요 이거를 넣읍시다 4개밖에 못넣네 이러고 한숨 때리고 빨리 가 내 기억이 맞다면은 레벨이 낮을 때 별로 안 아팠어요 바실리스트 바실리스트 그런가 제가? 그러니까 정예를 보내자 정예를 보내자 네 마리까지 가능하고 여기 있었죠 자 일단은 바실리스트 자신한테 걸 수 있냐? 자신한테 걸 수 있냐? 자신한테 걸 수 있네 자신한테 걸 수 있네 자 얼마 지속이야 이게 잠깐만요 한 시간이야? 뭐 한 시간이나 지속되냐? 골 떼지네 자 가자 1번, 2번, 3번, 5번 바꿔 1번, 2번, 3번, 3번, 4번 1시간이 5분이에요? 일단 일단은 석헌에서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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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거의 안다던데 와 재타 좋은데 석헌에서 어? 오, 진짜 좋은데? 오, 돈도 많이 주잖아! 오오올! 보해봐. 석화가 너무 아파서 바로 지려버렸었는데. 아, 바닥을 배워버렸구나. 데뷔 자체도 안 들어오네, 거의. 오, 겸 1,400이네! 와, 대박이네! 아까 여기서... 막 시비 걸던 NPC 있지 않았나요? 아직 5분 남았으니까. 내가 예술품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랬다고 그랬어. 뭐야 얘네네. 아, 안 돼. 나 지금 얘네랑 놀 시간이 없어. 그냥 하루 쉬면 되니까? 원거리 지원 3명! 1,400이네. 야... 이거지. 이거지 파티 게임이지. 드디어 이 게임을 시작했다. 여태까지는 그냥 놀이였고. 어, 2명 내고 뱉네? 2명 던지는 거 되게 웃기네. 데미심 되게 안 나온다, 원거리가. 레벨 안 들어오네. 레벨 파고 가죠? 3,400이네. 3레벨. 어, 숙련도 칸이다. 숙련도 점수 하나와... 굴림 전승 지식. 장검이 세 개나 찍혀있어? 아, 세 개네. 두 개나 찍혀있어?